네 안녕하세요 교통평론입니다. 경강선 성남여주선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아주 큰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면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새로운 편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바람에 약간 멘탈이 붕괴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빨리 업데이트를 수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제공 드릴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강선 노선도 색깔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네이버 블로그에 온 포스트를 보니까 경강선 색깔이 이미 정해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9호선에 서울 도시철도 9호선에 경강선 노선도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실상 영명도 확정이 완전히 된 거고요 노선도도 확실히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려면요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일단 출처는 그렇습니다 엔레일 카페에서 소이밀크님이 올려주신 포스트입니다 보시면은 신문당선에 연결된 경강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가 일단 종착역으로 나와있고요 나중에 이제 여주 강릉선이 나오면은 좀 더 길게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판교에서 환성에서 임해역, 삼동역, 경기광주역 등등등등 해서 네 1호선 색깔 그러니까는 국철 색깔 역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파란색이고요 약간 남색 빛깔도 약간 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강선 노선도 색깔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뭐 청록색이다 뭐 꼭 중앙선이나 뭐 뭡니까 경춘선처럼 색깔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색깔은 일단 국철색 해서 이제 남색으로 정해진 거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주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치 있는 비디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그래도 계속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러면은 다음 교통평론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안녕히 계세요